우리 동굴이 있어 이거 봐 아직도 내가 1등이야 이게 좋은 판이 아니라니까 내가 한 3등, 4등 정도 해줘야 그게 정상적인 판이야 이거 지금 비정상이야 저렇게 폭사해서 저기 뒤에 와 저 B 있는 데 봐 저거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 명 저거 비행기야 저거 비행기야 지금 대공포 잠사람 있나 우리 우리 대공포 잠사람 하나도 없네 택배 참으시죠 예 아 얼마든지 메딕 별로 없는 것 같던데 사람들 오직했으면 내가 부전공이 메딕이야 그래서 어? 자 연마가 더 줄 테니까 까세요 그렇지 이제 메딕이 나타났어 TMS 잘했다 너 너라도 메딕 해야지 인간적으로 진짜 에이 미털려 우리 다 폐잠병 되게 안 돼 저거라 죽여 아유 몰라 이거봐 우리 네 우리 저기 폐잠병인데 우리 탈출 불가해 그니까 끝까지 바라기 납시다 에 바라기 나고 어차피 몰라 그냥 개겨 아 몰라 나 이 와중에 대공포나 잡겠어 야 그 와중에 살렸도 아 그래 진정한 진정한 전후에다 전후에 아 그렇지 한꺼번에 묻혀야 국립묘지 같은 데다도 한꺼번에 이렇게 찾아오고 그러지 아 내가 어저께 엊그저께 우리 같이 게임하고 영상 보다 보니까 깨찬 님이 폐잠병이 됐거든 나랑 둘다 나를 살리더라고 그냥 냅다 뛰었어 뒤에 보니까 깨찬 님이 안 따라와 그래 가지고 내가 안타까운 마음에 그쪽에 계속 조명탄 쏘면서 기다렸는데 결국에 탈출 탈출을 죽었어 아 짠하더라 마음이 진짜 내가 어 아이 참 어린 친구를 놓고 내가 도망갔구나 난 비겁했다 그렇게 해가지고 아 이거 숙여여지만 쪽팔렸어 좀 나중에 영상 하나 올릴게 그거 아 아 여기 밑에 잔뜩 있네 여러 가지 한다 이거 어? 아휴 아 겁나 불안하다 이거 어? 하하하하 아 아 얘들아 좀 조명탄 좀 쏴주세요 아휴 이게 이렇게 어렵냐? 아 나 진짜 어? 됐어 없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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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 여기 괜히 불안에 떨었잖아 아 그게 아니라 병과가 없어 에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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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어오지 않아 지금 하나 이렇게 우리 동굴 지켜 동굴 지켜 동굴 지키세요 동굴 안에 계세요 동굴 안에 계세요 에 쟤네 못 들어오게 막아 내가 쐈어 쟤 보겨 예 버텨 버텨 동굴 안으로 다 이럴다 죽으면 안 되는데 머릿속 채워야 되는데 아 또 폐지한 병이 있네 하하하하 자 우리 알지 끝까지 계기자 여기서 옥세 투쟁 옥세 투쟁 우리 항복하지 않아 어? 끝까지 천황 폐하를 위해서 씨 자 옥수를 걸고 끝까지 끝까지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 내가 이제 약간 포격을 그렇지 그렇지 KMS 하이팅 어? 허니 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